그런데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도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. 보험사들이 줄어든 수익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손승욱 기자입니다. 암보험에 가입하려던 직장인 임창민 씨.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. 안 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는 들어야 되는데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돼 보장성 보험료를 5에서 10% 인상합니다.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매달 19만 3천 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20만 2천 6백 50원을 내야 합니다.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운영 수익이 크게 떨어지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겁니다.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니까 보험사가 자산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줄거든요. 그래서 같은 보험금을 들이려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올해부터 보험료 인상이 자율화된 걸 계기로 수익성 악화를 고객에게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 보험료에 즉각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는 그러한 어떤 기업 합리와 경영을 통해서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지난 1월 자동차 보험 보험료가 약 3% 실손보험 보험료가 약 20% 오른 데 이어 보장성 보험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SBS 손성욱입니다. itors 조수홍위 r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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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 r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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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